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판사가 직접 여러분들 뭐죠 판결을 담당하면서 이 검경수사건 조정 검찰에 대한 그런 수사건 그런 박탈이 문제가 사기를 낳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네요. 수사건 조정과 검수완박 결과가 사기천국이 됐습니다. 현직 판사의 여러분들이 이야기입니다. 직접 판결을 맞는 사람들이 뭐죠 법정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검찰의 수족을 여러분 다 잘라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현직 판사가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검경수사건 조정과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으로 국가수사 역량이 약화돼서 사기범죄천국이 돌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합쳐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문정권이 그런 겁니다. 대전고등법은 모성준 판사가 최근 편행 측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는 국회가 앞에서 정의를 부러지자면서도 뒤로는 사기범죄조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법률을 지속적으로 통과시켜 수사 역량을 대폭 약화시켰다. 지금까지도 이런 사기라는 것이 범람하게 된 것은 형량이 갱량이 여러분들 뭐죠 물렁물렁했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검찰의 수족을 이런 다 잘라가지고 사기범들이 활개를 치게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를 현직 판사가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겁니다. 2018년 27만 건이 있는 국내 사기범죄건수가 검경수사건 조정 이후 1년이 지나서 2022년에 32만 건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사기 피핵도 29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도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제도와 정책이라는 것은 정치가 여러분들 맡아서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개판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아무리 부러지져봐야 사전투표 제도를 선관위 여러분들 전직 사무총장과 사무초장이 여러분들 출구를 해가지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완벽하게 부정성을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이외에 꼼짝 달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꾸는데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다른 사기사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현직 판사 이야기는 너무나 이름 생생합니다. 검경수사건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경권을 갖게 됐고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폐지됐다. 검수완박 1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도 대안에 제한됐다. 모 판사 주장의 핵심은 이렇게 수사가 따로 진행되고 절차가 복잡해지면 범죄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다 검찰로 넘기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추가 수사의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이 넘기지 않기로 하면 보통은 당사자 2위 신청이 있어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도 경찰이 뭉개는 경우가 많아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아예 사기사건을 여러분 수사를 못하게끔 만들어버린 것. 어쩌면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도록 하는데 이렇게 모두가 힘을 합쳐가서 이렇게 노력할 때 대한민국이 완전히 골로 가게 만드는데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힘을 더할까. 본인들은 뭡니까 그렇게 자식들이 없는지 나는 대단히 궁금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시면 경찰에도 과부하 걸려 고소장을 내도 몇 달이 지나서의 고소인 조사라는 경우가 숱하다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뀐 겁니다. 다 부정선거의 권력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2017년 대통령선거 다 여러분들 뭐죠 부정선거 한 거고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다 부정선거 한 거고 2020년 4.15 총선 오지게 부정선거 한 거고 그거를 밝힐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썩어 문드러져가 여러분들 나라가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다 언급 안 하고 무얼 어떻게 이룸 나라를 재건하겠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모판사는 문정권 때 피고인이 법정에 동의할 때만 검찰심사조서의 증거 노력을 인정하도록 행사소속이 개전된 것도 비판했다. 범죄조직의 우두머리가 법정의 혐의를 부인하고 이를 지켜본 부하들이 검찰에서 범죄를 인정했던 진술이 뒤집으면 검찰 수사 결과 휴지 조항이 될 수 있다. 검찰에 진술했던 것을 법인이 본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부인해버리면 이런 검찰의 모든 증거가 다 여러분들 효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문정권이 검수완박 입법 등을 강행한 것은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욕이었다. 진짜 나라를 엉망칭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래가 잘 살기를 바란다. 거의 기적적인 일인 거죠.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사사법적의 골관을 제대로 된 토의와 수기도 없이 송두리째 뒤집어버렸다. 그 결과 지금의 수사역량 약화와 수사지연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선거 공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악법들이 통과된 겁니다. 얼마나 앞으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칼럼은 일반인들이 놓쳤던 부분을 모승민 현직 판사가 현장의 사기사건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행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아주 잘 정리정돈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